포차의 이름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? 매운 냄새 나와요. 캠핑을 보고 봤어요. 제일 멋되고 왔다고요. 모양은 중요하지 않지? 모양 중요해요. 얘는 언제 나와요, 버섯? 어떤 거? 버섯은 없잖아. 양파를 넣어줘. 내 말 아무도 안 넣어줘. 우엉 생긴 버섯 다 된 거 아니에요? 캔다, 캔다, 캔다. 현이 언니가 옷 준비해왔어요, 저희. 오징어가 왜 이렇게 딱딱해? 당근이 좀 딱딱하거든. 어서 오세요. 되게 잘생겼다. 진짜 맛있어요. 아니, 언니가 너무 압도적이어서. 네, 오늘 상담. 알겠어요. 즐겨봐 이 채널.